자,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만 역대 명성 직전 경주의 3분전 맞여서도 잘 뛰었습니다. 자, 2코스 들어갔고 약한 상대 만났고 자, 3번만 역대 명성을 쌍독식 대가리로 놓았고요. 백끼리 2번만 힘차입니다. 완전히 꺾고 주력 한 방. 자, 외곽의 백판자리 김준호 기수가 주인다. 9번만 천재군이 계속 지금 자빨이 때리고 있는데 기심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안아짜입니다. 쌍복식 3번 9번, 3번 9번 주력의 1번, 4번, 8번 방어. 쌍복식 3번 9번, 3번 9번 주력의 1번, 4번, 8번 방어. 자, 2020년 2월 7일 금요일 부산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놀이는 안아짜리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놓고 때리는 대가리 직전 경주에 출발해 좀 무리했었습니다. 자, 30점 우울질리네. 부담 중량도 많이 빠져있고. 자, 8번만 반지의 요정. 반지의 요정. 딸납박스,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로 놓고 4번만 호혈결정. 메인 안방입니다. 쌍복식, 8번, 4번, 8번, 4번 주력의. 자, 3번 예스파워. 아, 4번만 호혈결정. 메인 안방입니다. 쌍복식, 8번, 4번, 8번, 4번 주력의. 자, 3번 예스파워. 자, 2020년 2월 9일 일요경마. 과천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자, 10번만 라운우스트. 대가리를 놓고 한방정도 씹어먹자 그랬습니다. 한방 씹어먹자 그랬는데. 자, 10번만 라운우스트가 안쪽에 4번만 거센질주가 있겠지만.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안쪽에 있는 2번만 파이팅시어로. 자, 안쪽에서 곱게 따라오는 그림으로 백길이가 가는데. 자, 요거가 자이즈산전을 한 끗 아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백길이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 백길이 맞건 완전히 꺾어내고. 규력 한방. 자, 점핑 맞았지만 4.5 감량에 졸졸졸졸 따라 붙을 뭘로의 5번만. 다이나믹 펀치. 짱복식 10번, 5번. 10번, 5번. 짱복식 10번, 5번. 10번, 5번.